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 엄형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고위 학생들 9월 평가문 목에서 한번 봤는데 여러분들 아직 수능을 준비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올해 수능으로 지구학을 많이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수능 유형의 문제들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한번 미리 연습삼아 수능 유형들을 좀 정리해 보는 거 꽤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아직 뭐 진도가 충분히 좀 나가진 않아가지고 천체 파트까지 들어가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문제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평가원에서는 항상 평가원들이 내는 주제와 그리고 자료 형태들이 있어요. 좀 그런 것들을 좀 익숙하게 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봅시다. 자, 베게너가 이제 대륙이동서를 주장한 거죠. 알프렛 베게너 보통 그냥 알프렛 베게너라고 하는데 독일어 발음 그대로 쓴 것 같네. 독일의 기상학자, 지구물리학자들 기상학자였어. 아, 문제야. 대륙이동설이라고 하는 지지력 파트였는데 베게너는 기상학자였지. 대륙이동설 고생대 말에 판계아라고 하는 최대륙이 형성이 됐다가 중생대 초위에 분리가 되면서 현지와 같은 수록분포가 됐다라고 이 증거를 네 가지를 제시하죠. 베게너가 지지한 증거가 일단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마주보고 있는 대륙의 해안선이 유사하다. 떨어진 대륙에서 동일한 종류의 생물화석이 발견된다. 그리고 떨어진 대륙에서 동일한 빙하 흔적이 발견된다. 떨어진 대륙에서 습곡산맥이나 단층과 같은 지질구조가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대륙이동의 힘을 설명을 못해가지고 인정을 못 받죠. 자 그래서 위 인물이 제시한 대륙이동의 증거로 오른 것. 자 기역번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동일한 종류의 생물화석이 발견되는 거. 맞다. 그 다음 니은번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산맥의 지질구조가 서로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맞아요.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대륙 이것도 잘 봐야 돼. 자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대륙이 있어. 그리고 여기 대세양이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아프리카가 있고 자 여기 이제 유럽이 있는데 서로 대세양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해안선의 형태가 유사해요. 이건 튀어나와 있고 이건 쑥 들어가 있고 근데 이제 요거 동쪽 서쪽도 잘 봐야 돼. 이건 남아메리카 대륙의 얘는 동쪽이 아니지. 아프리카의 서쪽이 아닌 된 거고. 대세양으로 따지면 여기가 서대세양이고 여기가 동대세양이긴 하지만 대륙으로 따지면은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쪽이 한 선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이 한 선 요기 유사한 거. 이것도 맞겠지. 물론 1번부터 뭐 이런 장난 같은 걸 치진 않겠지만은 나중에 혹시 이제 수능 준비하면은 이런 동서도 반드시 좀 잘 보는 습관을 좀 가져야 돼요. 자 다음 2번 갑시다. 아 우리가 방금 봤던 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바로 나오네. 자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지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20세기 초까지 과학자들은 대부분 해저 지형이 평평하다고 믿었는데 이제 우리 초음파라고 하는 거 있죠. 초음파를 해저면에 싸가지고 초음파가 해저면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 이 음향측심법을 이용해서 수심을 측정을 해봤더니 실제로 그렇진 않더래. 예를 들어서 이 기역 부근이 대표적인 우리 해저 산맥인 해령이 대세양 가운데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죠. 해령이요. 자 그래서 기존에 생각과 달리 되게 복잡했대. 그래서 희진과 타프는 사람이 탐사 초기에는 해저 산맥의 분포만을 파악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이런 해저 산맥들이 중간에 끊어진 부분도 있더래. 그러니까 이걸 위에서 보면 원래 해저 산맥이 이렇게 길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저 산맥이 끊어진 부분이 있어. 그래서 우리 판의 경계 중에서 해령과 해령 사이가 끊어진 이걸 우리가 변환 단층이라고 하죠. 판의 경계 중에서는 지각의 생성 소멸이 모두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보존형 경계라고 하는 게 있어. 그래서 보존형 경계의 특징은 두 가지 있죠. 지진은 얕은 데서 천발지진만 일어나고 그리고 화산활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게 특징이야. 이런 발산형 경계는 해령에서는 화산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근데 보존형 경계에서 화산활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게 특징이죠. 자 그럼 보기 가자. 기역번. 동그라미 기역단층에서는 화산활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 니은번. 동그라미 니은 지역은 대세양 해저 산맥, 해령이다. 이런 걸. 그리고 뒤겨번. 음향 측심법으로는 수심을 할 수 있는 거지. 해저 지각에 나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나이는 암석을 가지고 와가지고 방사성 동연소 같은 그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해야지만 이 나이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맞는 건 니은 하나밖에 없겠네. 이런 지역이 해령하고 변환단층이 있는 거 좀 보시고요. 3번. 한반도의 주요한 지형들이 나왔어. 그럼 이거 어쩔 수 없어. 지형들이 좀 알아야 돼요. 태백의 구문소. 강원도 쪽이거든. 강원도의 퇴적층들은 주로 고생돼 바다에서 퇴적된 퇴적층들이 많아요. 특히나 태백의 구문소는 암석 자체가 석회암층으로 돼 있고 여기가 삼협층과 같은 고생대 바다에 살았던 생물화석이 많이 발견이 되는 편이야. 그 다음에 제주의 수월봉은 제주도 자체는 대부분 신생대 화산활동에 의해서 용암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현보암으로 돼 있는데 제주 소월봉은 신생대 화산활동 중에서도 화산체가 퇴적된 응암으로 돼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응암. 그 다음에 부안의 채석강은 중생대 호수에서 퇴적된 퇴적층들이 나중에 윤기가 돼가지고 잘 보면 여기 줄무늬 같은 거 보이죠. 이 층리가 나타나 있는 거거든. 자 그래서 A지역은 고생대 바다에서 형성된 퇴적암층이다. 그럼 여기에 태백의 구문소가 돼요. 그 다음에 B지역은 중생대 호수 밑바닥에서 생성된 이후에 오랜 시절 파도에 침식돼가지고 여기에 드러난 거다. 이게 부안의 채석강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정답은 2번.